가야금 속에는 남성의 건장함과 오롱참이 있는가 하면 여인의 가녀림도 우리 마음에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전달해 드릴 곡은요. 해금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으시죠? 해금의 연주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. 꽃이 피고 지듯이 영화 사도의 OST였죠. 이어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작품 번호 2번 연이어서 보내드립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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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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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